탐순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갓성비, 성능 좋은 추천템을 유니들한테만 오직 소개할게요 청소기와 에어건의 일체형 타입으로 한치의 불편함까지 없도록 손목 각도까지 신경 썼어요 뉴메이슨 솔리드 프리미엄 무선 에어건 청소기 시즌2 무얼 사용할지 몰라서 다 준비한 다양한 로즈 간편하게 직관적인 사용방법으로 손쉽게 사용하세요 LED로 배터리 전량과 바람 세기를 확인할 수 있고 먼지 차단막을 탑재해 먼지가 다시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차량, 캠핑, 가정 등 자동차 사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부터 손에 닿지 않는 틈새까지 청소하고 세차 후 간편한 물기 제거 및 공기 주입까지 진짜 편해요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력하게 불어주고 강력하게 흡입하는데 케이지 인증으로 안전하기까지 해야 돼요 특허받은 디자인으로 구성품부터 보관 가방까지 편하게 깔끔해요 시즌1과 비교해보세요 사용자를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시즌2는 더 커진 배터리와 먼지통 용량이 개선됐어요 제품 손잡이에 장착된 LED로 어두운 곳도 밝게 청소하세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더욱 오래도록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집진 필터에 스테인리스 망 필터를 추가했어요 모두 물세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필터랍니다 뉴메이스 밀당 에어건 청소기 시즌2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센스있는 선물을 해보세요